십만 구독! 천만 이벤트! 구독! 되세요! 이름 하나 주자? 저요? 이름 하나 아니, 유튜브 할 건데 꽁지, 꽁지TV 포병지 포병지 그 다음 윙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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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윙병지가 나... 어 지금 페이스북에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네 해주실 거예요? 아, 제가 아직 김영재 설련님 펄럭을 안 하고 하하하하하 프로보만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네,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담았으면 좋겠는지 어... 뒤에 공이 없는 콘텐츠면 되지 않을까요? 내 대인 공은 없다? 하하하하 고민하지 마 나를 생각했을 때 자, 세 개를 갈게 포병지 윙병지 꽁지TV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 때 어떤 게 제일 와닿아? 포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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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없어? 윙병지 누구? 어? 윙병지 내가 그래? 꽁지TV 다 갈리네? 포병지 제가 전했는데 어, 그 다음에 윙병지 그 다음에 꽁지TV 어, 꽁지가 밀리는구나 아... 다투입 다 시킬 거야 게임을 다 뜰 거야 최대한 많은 시간을 저기 월드컵 4강 이뤘던 삼촌들아 게임 할 거니까 워밍업 잘하고 가지고 있는 실력 다 보여달라고 알았지? 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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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 시 이거 무슨 건 줄 알지? 이거 뭔데요? 이거 이제 김병지 선생님 개인 유튜브 시작할 건데 아, 봤어요 봤어요? 페이스북? 이름 정하는 거 뭐 적었어? 이거야? 선출병지라 했어요 선출병지? 네 탈락 혹시 뭐 찍어줬으면 좋겠어?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감스트 합방해 주세요 감스트 감스트랑 합방? 네 철구랑 푸파요 누구랑? 철구랑 푸파 철구랑 푸파? 네 안 돼! 게임 나이스 라무스! 파이팅! 네 그리고 저 아저線 유튜브 만들거든 네 아까 뭐 했지? 토병지 토병지 고병지 야 너네들 다 países 포병지로 가는 거 같은데 포병지 포병지 them의... 야 근데 그거 너무 감스트거 아니야? 그래 поряд 야 병지 형은 꽁지티비? 꽁지티비 가자 꽁지티비 괜찮다 꽁지티비 괜찮다 꽁병지 가야돼 꽁지하면 너무 검색이 안돼 일단은 중요한건 구독 알겠어 꽁병지 보고 한번 꽁병지 꽁병지 파이팅 꽁병지 파이팅 야 정수야 자 형이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거든? 이름 자 봐봐 윙병지 윙병지 포병지 꽁병지 꽁병지가 낫다 아 꽁병지가 낫다 이천석 꽁병지네 이천석 원래 삘이 좀 있거든 명정 뭐 캐릭터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 머리는 잘 자르는거야 꽁병지야 꽁병지를 합시다 오케이 윙병지 포병지 포병지 꽁병지 뭘 만든다고? 유튜브 채널 개인채널이말들 어 어떤게 이름 제일괜찮겄대 유튜브 채널? 공공지 야 이거 선생님 다 제대로 꽁병지네 중고등학교 물으면 포병지 많이 나오거든 꽁병지가 누가 쓴거야? 일단 꽁병지가 대세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